Q.머덕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케이스? 고민 고민하지마 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제품이에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놈은 역대급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면 되는 그런 초대박 제품이죠 바로 제 옆에 있는 마이크로닉스 M60 케이스입니다 과연 이 녀석이 어떤 놈이길래 려덕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21mm, 깊이 390mm, 높이 461mm로 미들타워 제품치고는 이 폭이 조금은 큼지막한 녀석입니다 전면부는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발열 제어 효과가 뛰어나고요 이 마름목골 무늬가 들어가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이에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요즘 한 5만 천원 정도? 한 5만 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는 엘도라도 케이스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단부 아이오포튼은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오디오 단자, USB 2.0 두 개, 3.0 하나 그리고 그 뒤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달려있습니다 좌측면은 아크릴로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우측면은 그냥 철판인데 이게 두툼하진 않지만 떨림음이 그닥 심한 편은 아니에요 후면부는 일반적인 미들타워 케이스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단부엔 하드베이를 분리할 수 있도록 손나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손나사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파워베이 아래로는 먼지 필터가 달려있습니다 이제 양쪽 옆판을 열어서 내부를 확인해볼게요 전면에 RGB펜 3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면에 하나 그리고 상단에 논 RGB펜 2개로 총 6개의 120mm 쿨링팬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쿨링팬 많이 들어갔네 헥사펜 제공해주는 거는 칭찬 한 번씩 해줍시다 그리고 이쪽 하단 파워베이 쪽에도 2개의 펜을 추가할 수 있어서 최대 8개의 120mm 쿨링팬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 M60 제품은 전면에 240mm, 280mm, 360mm, 그리고 상단에 240mm, 그리고 후면에 120mm 수냉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고 공랭 CPU 쿨러 최대 높이는 175mm라서 하이엔드 공랭 쿨러까지 모두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는 318mm지만 만약에 이쪽 전면에다가 라디를 설치해서 샌드위치 작업을 하시면 아마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한 260mm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 측면 선정리 공간은 전체적으로 뭐 깊거나 뭐 이런 넓지는 않지만 이 선정리를 위한 공간을 이 한쪽으로 넉넉하게 빼줘가지고요 어렵지 않게 선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선정리 홀이나 케이블 타입 고정부들 넉넉하게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마이크로 ATX보드 사용할 때 이쪽에 선정리하기 위한 이 홀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장 장치 장착부는 이 셰시 쪽에 SSD 하나, 두 개 그리고 이 후면 쪽 여기에 하나, 그리고 이 하드랑 SSD를 겸용할 수 있는 이 겸용베이의 SSD 하나 그래서 SSD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SSD를 세 개 쓰시고 하드를 두 개 넣으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다 하드 두 개 껴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 케이스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테니까 그냥 뭐 시중에 판매되는 4, 5만 원대, 5만 원 조금 넘어가거나 4만 원대 중후반 정도 되는 제품들이랑 비슷하네라고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케이스 두 가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M60과 똑같이 헥사펜을 지원하는 앱코의 식스펜과 그리고 M60과 비슷한 디자인의 다크 플래시 DLM21 메쉬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외관의 생김새는 DLM21 메쉬와 비슷하지만 메인보드 확장성이나 쿨러 확장성 등에서 M60이 좀 더 우세하고요 그리고 케이스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쿨링팬도 DLM21은 3개 M60 같은 경우는 6개의 쿨링팬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놈이 좀 더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쿨링팬이 6개인 장점은 식스펜과 동일하지만 케이스의 강판 두께, 싸제쿨러 확장성, 그리고 디자인 등에서 M60이 식스펜보다는 한두 체급 정도 위에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4만 7천 원을 판매 중인 DLM21 메쉬와 2만 9천 5백 원에 판매 중인 에코의 식스펜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케이스의 가격을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4만 원? 4만 5천 원? 오늘 소개한 마이크로닉스 M60 케이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무려 3만 1천 5백 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 가격 듣고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러고 다시 물어봤어요 3만 1천 5백 원에 쿨링팬도 6개나 주고 디자인도 괜찮고 선정리 전용 홀도 있고 쿨링팬 확장성까지 뛰어나고 전면에 스펀지 형태의 먼지 필터도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마감도 괜찮아요 강판 두께도 괜찮고요 아시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대륙의 실수가 샤오미였다면 만익의 실수는 이 M60입니다 케이스? 고민 고민하지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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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